보통 연애하실 때 좀 길게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걸? 연애를 이제 아, 연애를? 저도 연애 길게 하는 편이에요 짧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의 웃음이 기억나요 그토록 아름다운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더 크게 널 안아주고 싶어 사랑해 난 너의 모든 순간 날 보며 웃던 그대가 정말 고마웠다고 무심했던 너의 작은 날이 내겐 소중한 선물인걸 복음표 휴지토크쇼 기카코하우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 난쟁이 여성과 함께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뭐 어떻게 지내시죠 요즘에? 쇼미더머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른 다음 거 하려고 뭐 앨범이나 개인곡? 네 그럼 혹시 다음 친구를 한 소절만 들을 수 있는지 네? 좀 낮춰서 부르면 밖보기 밖보기 네 이런 노래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취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작업 말고 뭐 따로 카트라이더 아 커플? 운전면허가 없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안 따는 게 좋아요 따면은 운전해야 돼서 스케줄 아닐 때 아 오늘 매니저분이 밤을 새셔서 하태코씨가 직접 운전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저도 같이 밤에 샜다는 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일 건넜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근황투쿠는 이 정도로 하고 하하하하 몇 가지 질문을 또 준비했거든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이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하하하하 이거 말하기 곤란하면 오버 언더로 가자 오버 언더 저 갈 수 있죠? 70 언더 오버 언더 다운이 저 확실히 우주버 언더 오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무례하다고 했었는데 하하하하 겁나 무례한데? 하하하하 아니아니 질문 중에 이거는 진짜 선 넘었긴 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 이거 안 할게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혹시 아동복 광고가 들어오면은 하하하하 콜라 쥬니어 마이키 쥬니어 아이다스 쥬니어 어 고백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순 있을 것 같아요 광고료를 좀 쿨하게 광고가 끝난 다음에 밝힐 수 있다면 난 돈에 움직였다 광고료를 밝힐 수는 없는데 한 30억 주는데 기저귀 광고는? 하하하하 저는 괜찮다 우와 전 천만 원만 줘도 할 것 같아요 성인용 기저귀? 근데 기저귀만 입고 찍어야 되나요? 하하하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연애하실 때 좀 길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짧게 어떤걸? 연애를 이제 아 연애를? 좀 길게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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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애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저도 길게 하죠 하하하하 짧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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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밤이 오면은 기척 필요해 지금이라서 날 이용해도 돼 못 풀 것 같아 너와 나의 오엔 그럼에도 오늘 밤엔 덤설헤 했다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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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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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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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도 곁엔 아무도 없어 덤덤 덤덤 너무 좋네요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거 올리실 때 사진은 누가 찍어주세요? 딱히 누가 찍어주지도 않고 제가 찍지도 않고 해서 어? 그러면 오늘 한번 찍어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갤럭시 S23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카메라 다섯 개야 혹시? 단면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같이 찍어가지고 품필 사진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같이요? 네 다 같이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오! 오 좋은데요? 하나 둘 셋 오 와 품필로 하기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 카메라가 이만큼 좋다는 거는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좋은 화질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100배까지 확대가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서로의 모공을 확인해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딱 하면 하지 마 진짜 근데 우와 와 와 진짜 달인 줄 알았어 이거 달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무슨 그거 같은데? 우와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게 피부야 우와 이거 사마귀야 아유 뭘 보여줘 야야야야 아니 이게 진짜 저도 요즘에 핸드폰 기정을 받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보통 새벽에 작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날 시간이면은 대리점 문이 다 닫아있어야 돼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티 다이렉트 샵이라고 오 알아? 아니요? 하하하하하하 티 다이렉트 샵에서 어 구매를 하면은 응 다이렉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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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이제 그 티 다이렉트 샵에서 이제 다이렉트 플랜 구매를 하면은 평소보다 이제 30% 어? 그리고? 더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렇게 혜택 다 받으면은 알뜰폰보다 싸겠다 어 어 맞지 맞지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임마 진짜? 하하하하 진짜 저도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타투? 이거는 이제 스무살 때 서울 가서 음악 해야지 하기 직전에 집에서 딱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니까 뭐 얘기 따로 안 하고 그냥 일단 얼굴에 하고 그다음에 고향 내려갈 일이 생기면 데이밴드 붙이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쇼미더머니 8 때 제가 나갔었는데 얼굴은 안 가려주시더라고요 이거 타투를 그때 아버지가 보고 그래서 혼났나요? 혼날 줄 알았는데 아빠 고생했다 이렇게 네 글자만 딱 온 거예요 나간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못 보셔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다섯 글자만 했죠 그러면 장미가 또 어디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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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고루 좀 많아요 장미가 씨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스케치북에 소재들을 적어가면서 가사를 쓰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갤럭시 23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핸드폰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신기하다... 아니 아까 쓰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 종이 쓰는 거 같아... 그러면은 주로 핸드폰으로 뭘 가장 많이 하세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배달에 중독이 됐어요 전 여친 인스타도 한 번 막 보시고 그런 적이 있어서요 아 네 먼저 볼 적 있죠 쓰시고 보는 편이죠 아 잠깐만 저도 그... 문득 풀어봤는데 결혼을 하더라고 첫사랑이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육하님도 저도 있었죠 결혼했자 그냥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그런드렸나 네 우와 아... 어떻게 뭐 각자 가사를 써볼까요? 한 주씩이라도 뭐... 줄 썼거든요?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우주든 어디든 여행할 수 있어 마치 우주처럼 커버린 휴대폰 세상 그곳에서 알게 된 너의 소식 결혼식은 안 갈게 가면 맞힐 듯 와... 저희 그러면 지금 완성된 번개송 아... 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마치 우주처럼 커버린 휴대폰 세상 그곳에서 알게 된 너의 소식 결혼식은 안 갈게 가면 맞힐 것 같아 아니 더 갈까 말까 인증샷만 남길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너 없이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 요즘 봄 말고는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도 없이 나 홀로 지금도 배달앱이나 둘러보고 있어 그치만 말야 나 정말 괜찮을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어 인티비 날아서 안 아플 줄 알았어 사과는 못 하겠어 내가 니 우주랬던 니 말을 믿고 싶어 믿고 싶어 우주 너는 내 우주 언제나 소중한 친구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있는 너 다리 색으로 말할게 널 좋아한다고 여기 날 위한 플랜이 있어 내 손을 잡아 My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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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킥학하우스 게스트 허성현 님과 함께한 킥학하우스 특별편 함께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또 좋은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3월 11일 네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하시면요 네 우주패스 플러스 구독 상품이 3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우주패스 상품 중에는 요기요 12,000원 상당의 쿠폰 그리고 폴바셋 30% 할인 쿠폰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로 제공이ely 도착해 감사합니다.